홈메이드 인 캐나다입니다. 또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네요. 오늘은 예쁜 비주얼이 맛도 좋은 단호박과 보라색 양파를 이용해서 꽃만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매콤한 고기꽃만두 맛보고 싶으시지요?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. 자 시작해 볼까요? 재료 소개할게요. 단호박, 양파, 밀가루, 숙주나물, 돼지고기, 부추, 당면, 청양고추, 마늘, 참기름, 간장, 굴소스, 소금, 설탕, 대파, 맛술, 계란, 후추입니다. 단호박은 씨를 발라내고요. 잘라주세요. 렌즈에 돌린 후 껍질을 벗겨내고요. 으깨주시면 됩니다. 양파는 잘게 썰어주시고요.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주세요. 다음은 단호박 만두피 반죽입니다. 밀가루를 볼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. 소금과 으깬 단호박을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반죽해주세요. 다 된 반죽은 랩을 씌워 놓아두시고요. 다음은 양파 반죽입니다. 밀가루에 갈아 놓은 양파를 넣고 소금으로만 반죽해줍니다. 물은 필요 없고요. 잘 반죽해서 다 된 반죽은 랩을 씌워 놓아두시고요. 만두 속을 만들 돼지고기를 치친타올에 핏물을 잘 닦아준 후에 잘게 다져주세요. 마늘과 대파도 잘게 썰어주시고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주셔서 고기에 넣어주신 후 간장, 굴소스, 후추, 맛술을 넣어서 설탕도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주세요. 끓는 물에 데쳐서 꼭 짜서 준비한 숙추나물을 잘게 썰어주시고요. 부추도 잘게 썰어줍니다.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불린 당면 잘게 썰어주세요. 계란, 소금, 참기름을 넣고 야채와 고기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. 반죽을 밀대로 밀어서 만두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반죽에 물기가 있어서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었어요. 밀대로 잘 민 다음에 동그란 틀로 하나씩 찍어줍니다. 회나씩 잘 떼어서 그릇에 담아놓고요.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. 랩을 씌워두세요. 두피 세 장을 겹쳐놓아주시고요. 만두 속을 길게 넣어주세요. 세 장을 잘 오므려서 붙여주시고요. 세워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꽃 모양이 나게 예쁘게 말아주세요. 잘 붙여주시고요. 다음은 단호박과 양파필을 섞어서 두 가지 색 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 붙여주시고요. 예쁘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열다섯 개의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. 찜기에 올려주시고요. 끓는 물 위에 찜기를 올려서 30분 정도 쪄주실 거예요. 장미꽃 만두 완성입니다. 소스를 만들건데요. 간장 식초 고춧가루를 잘 섞어주세요. 자, 맛있는 장미꽃 만두와 소스입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저를 잘 따라하시면 정말 맛있는 만두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버튼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바이 바이